으 으 으 으 으 아 지금 낚시 포인트 에 아 으 포인트는 잘 모르겠어요 좀 선배는 많이 타본 게 아니라서 일단 오늘 어종은 참돔을 잡으러 왔구요 으 오늘의 목표는 육자 한 마리만 잡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지금 아 2 으 으 으 으 으 아 으 한 번 해봅시다 이 장인가? 오오, 못해 터뜨린 아 트윗 바꿔야겠다 참먹어 뭐야 나 성대야? 아 성대 성대 이체 아 무서워 성대 아 무서워 뭐야 뭐야 성대 노래 인도 성대 이틀 자 이번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와라 포인트 치룡이 직종이 있으니까 다 쓰면 못 보내줘 five 남자는 생타입이다 생타입 치룡이 쓰면 안 됩니다 계세요 오오 오오 명 아매퉁이야 아매퉁이 아 여기가서도 매퉁이냐고 참돔은 안나오고 매퉁이 성대 4번만 나오고 있어 겨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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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바로 여기! 오, 상상해, 상상. 고기고, 상상하네. 손에 한번에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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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3돔다 3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, 뭐 같아? 잡아요, 잡아? 또 맨중이 아니야?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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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중에 만나요. 안녕. 참돌비 오 왔다 왔다 육공도 왔다 육공도 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참돌비 여행 Malus 오오오포니트 야 사이즈 센다 아 챔질 아, 콩콩이 지금 두 마리를 놓쳤습니다, 큰 거래서. 아, 콩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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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이 콩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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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왔다. 한번 저거 잡고 했지? 응. 오.. 요번쯤 싸여주면 되나 보다? 아니야.. 아니야. 2대가 많이 틀었어. 잘하네. 옆에다 내 거로 다 잡네. 나는 못 잡고. 내가 옆에 제일 먼저 거기 있을 거라니까. 왔다. 왜 나한테 안 오고 건너뛰지 자꾸? 아 빠졌어 집에 방성 좀 해야 되겠는데 4마리째 야 큰거 큰거 이거는 어 이번에 좀 괜찮은 사이즈였던거 같은데 너무 빠지는거 아니에요? 아 이상하네 왜냐면 저 자리 바꾸세요 그냥 자꾸 빠지니까 안되겠어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사이즈 3놈 와 또 왔어 또 왔습니다 잘한다 실참 저거 4참 홍콩인은 8참? 최고야 예수야 최고야 생타 생타 난 지렁있는데 난 안물고 여기 이분 저기 노랜님도 생타 지정이는 안먹나보네 여기는 지정이는 안먹나보네 여기는 여기 천천히 해 제가othpn 일단은 나와려고 여의만 오오오오오 갔다왔다 왔다 왔다 자 와 25매다 와 탱겁다 노래님 자보왕이 아니고 이제 진짜 노래님 아 기록 깨지겠다 또 육자가 나오면 기록이 깨진다 육자가 나오면 기록이 깨진다 몇몇 남았어요? 30? 15m 25? 25요? 다 올라왔어요 10m 일단 4짜는 넘을 것 같아요 오 5짜 7m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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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